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단미 클린픽 구광 세정기 라는 제품입니다 모델명은 DACLS01T 구요. 택배박스인데 카톤박스로 제품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퐁인 라벨이 붙어 있구요 전면에 제품 디자인과 품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란 바탕에 흰 글씨라 잘 보이질 않죠 FDA 인증도 받은 제품이구요 단미에 대한 의미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명서 구성부터 준비사항 사용방법 품질 보증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 핀 usb 종전 케이블이구요 마치 도시락 가방 같은 가방에 들어있는데 정면에는 단미 로고가 되어 있구요 지퍼로 여닫는 지퍼로 본 제품입니다 음각으로 상단에 단미 로고가 있구요 정면에 스위 표시 3개의 아랭으로 5개의 압착 가방을 뒤에는 마이크로핀 충전 포트가 고무마개로 덮여있습니다. 손잡이의 호스가 들어있구요. 로즐이 2개 들어있습니다. 구멍에 맞춰서 로즐을 끼워서 조립을 한 다음에 윗부분을 누르면 삽입이 딱 되면서 걸리게 되구요. 로즐을 뺄때는 측면의 응색 버튼을 눌러서 분리 해주면 됩니다.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르면 삽입을 시작하는데요. 측면에 수압보조 트위치를 이용해서 수압보조 진행하고, 트위치를 ON으로 하면 물이 분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핵불닭이도 부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